순 freakingנו 어둠이서 정 letting gutter María 인사를 telling you 그냥CD 아니 Salesforce 고기 단락갱소 단락갱소 깜키지마 깜짝놀떡 깜짝놀떡 칼에 힘이 없어가지고 버티지로 못해 내가 꼬마에 밥먹으러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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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시술한지 2주 정도 지났고 독감은 되세요? 뺏습니다 기쁜 소식이라 전해드리려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어느정도 숨 쉴 수 있는가 상대가 되서 과감하게 일단 뺏습니다 다 나이 아니라 솔직히 조금 불안하긴 하죠 전에 항상 맞았었는데 한 2주? 길면 한 달 정도면 별로 성과가 없어서 계속 기간을 갖고 있긴 했었는데 지금도 언제까지 이걸 빼고 유지할 수 있을지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 같긴 해요 딱딱 다시 안고 맞으면 하는게 바람이고 딱딱 완전히 완퀴는 아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게 가장 큰 목표이고 그리고 목소리 아직까지도 좀 희망해가 없는 이거를 뺏는 때도 손을 컨트롤하기에는 힘든 게 있긴 했죠 그래도 일단 뭐라도 하나 일단 지나간 것 같아서 속이 흐려 납니다 요즘은 재활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거에 비해 약간 늘지 않는게 흠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조금은 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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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이